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조 기부왕 3령 화학이죠. 돌아가신 박정환 회장이죠.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 기업인들 가운데서도 지나치게 많은 엑스로이를 기부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보면 연예인 가운데서도 자기의 생계가 여러분들 좀 어려워질 정도까지 여러분들 기부를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3령 화학 같은 경우는 1조 원 이상 정도를 기부를 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데 그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자식들한테는 거의 재산을 안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자식들도 대학 교수고 이러지만 여유가 있을 것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분이 운영하는 회사가 부도가 나게 생겼네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살아생전에 회사의 이름들 장비 회사 건물 회사 관련된 부대 땅들을 다 장학재단에 넘겨버렸네요. 본인이 이제 부를 크게 축적했으면 그 부를 만드는 과정에서 종업원들도 고생을 많이 했을 건데 종업원들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지경까지 오게 된 거네요. 1조 기부왕으로 알려진 고 이종환 3령 화학 그룹 명예장이 설립해 수십 년 동안 운영해 왔던 타일 제조업체 3령 산업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전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했고 이 회사는 최소 120억이 넘는 회사 자산을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에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3령 산업 대주조는 지난해 9월 별시하기 전까지 회사 지분의 99%를 가진 이종환 전 회장이었다. 자식들은 다 상속을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채무에 대한 의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참 기사 보면서 기부하는 것도 참 좋은데 본인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회사는 존속기업으로 돌아갈 수야 되지 않느냐. 회사 땅도 다 기부를 해버리고 회사도 건물도 기부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약간 의구심을 가졌던 내용 여기서 이제 밝혀지는데 아주 체계적으로 다 이름들 그냥 회사의 모든 자산들을 다 기부를 해버렸네요. 2020년 124억 5천3백만 원 상당의 회사 기계장치를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에 출연하고 회사는 아예 문 닫을 생각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의 장부가액 124억 5천3백만 원 기계장치를 출연함에 따라 단기 순 손실이 151억 5천3백만 원에 발생했고 이것으로 인해 자기 자본이 105억 5천4백만 원에서 마이너스 46억 원으로 자본 잠식됐다. 이렇게 이렇게 나오니까 아니 영감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좀 기부를 많이 하시는 건 좋은데 같이 일했던 종업원들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을 정도까지 만들어놓고 떠나시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2020년 자본 잠식에 빠진 이후에 부채가 늘었고 현재 누적 부채는 160억으로 파악된다. 건설 경기가 악화되면서 타일 판매에 애로를 겪은 데다가 원자재 가스비 인상들이 겹치면 경영 악화가 심화됐다. 좀 그렇네요. 이분이신데 2007년에 회사 건물도 다 장학재단에 넘기고 부지도 다 넘겨버리고 자식들 한께도 거의 재산을 안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뭐 좀 그렇네요. 다 이러면 내가 지금 임대료를 삼영산업은 공장 등 건물 부지와 기계장치 등을 재단에 임차료를 주며 사용해왔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건물 토지 장비 등이 모두 재단 소유이기 때문에 담보를 잡아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2020년 기계장비를 기부할 당시 이렇게 되면 회사 운영하기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긴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다. 회사를 아예 그냥 본인이 손 뗀 다음에 그냥 망하게 할 생각을 가졌다. 그때 여러분들 레진하신 말씀처럼 그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회를 위해 가지고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기부하는 것 좋은데 자식들도 그렇게 대학 교수고 이렇게 하니까 크게 여유가 없을 텐데 자식들도 좀 이렇게 살아가고 손자 손녀들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를 마련해 주셔야 될 텐데 라고 제가 의문을 가졌거든요. 자제분 중에 장남인가 하시는 분이 아마 서울에 굉장히 좋은 대학에 그렇게 교수로 계시는 것 그때 그렇게 어핏 본 것 같거든요. 자식을 뒷전으로 밀어내고 생을 마감한다면 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식에게 너무 집착해서도 안 되지만 인색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제가 그때 본 것이 아이들한테 그렇게 인색하면 어떻게 하냐 남자식도 소중하지만 자기 자식도 어마어마하게 소중한데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렇게 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저분이 마지막에 판단이 많이 흔들리신 것 같구나. 절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절제. 절제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남자식을 위해서 기부를 하는 것도 좋은데 자기 자식을 위해서도 뭐죠 정려나 상속을 좀 해가지고 적당하게 나누어야 되죠. 재산을 모으는 과정에서 자식은 크게 기여하지 않았지만 아내가 기여를 했을 것이고 아내의 소망이라는 것은 먼저 돌아가셨겠지만 당연히 자식들에게 어느 정도 재산이 배분되어 가지고 자식들도 그렇게 궁하지 않게 살도록 자식들이 어마어마하게 속상하겠죠. 그때 한참 언론에서 이렇게 삼정장학재단을 다룰 때 제가 그걸 보고 야 이건 이렇게 해서 안 되는데 그런데 뭐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쓰겠다는데 자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가 1조를 뭡니까 장학재단에 넘기고 자기들한테 한 푼도 안 주겠다는데 그럼 자식들이가 아버지 돈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주면 할 수 없는 거지 재단은 여러분들 딱 자기 손 떠나게 되면 죽고 나면 재단은 또 장학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일부 재단은 살아 생전에 돈 다 쓰고 가자는 그런 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세상이 뒤죽박죽이네요 할아버지가 되면 여유가 없으면 할 수가 없지만 여유가 있으면 자식들도 골고루 좀 챙기고 또 손자 손녀들도 다음에 교육을 제대로 마칠 수 있게끔 좀 준비를 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혼란스러운 날들입니다 관 뚜껑 덮을 때까지 참 잘 해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네요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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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